뿌띠들 안녕하세요 뿌띠뿌입니다. 뿌띠뿌에서는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세계에 알린 네오팝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를 소개합니다. 서양 중심의 미술 세계에서 일본 작가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시죠? 뿌띠뿌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본 현대 미술 작가 중 그가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서구 중심의 미술 세계의 규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그는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오타쿠 문화를 세계 미술계의 문맥에 얻는 전략을 시도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의 성공 과정을 알아볼까요? 1996년 무라카미 다카시는 상업적인 전략을 위해 히로폰 팩토리를 설립합니다. 다카시의 작업을 보조하는 그룹으로 젊은 작가들과의 공동 제작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2001년 다카시가 도쿄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히로폰 팩토리는 카이카의 키키로 확장되며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현재 카이카의 키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아트 프로덕션이자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다음 세대 아티스트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다카시가 직접 후배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슈퍼플랫이라는 표현은 그의 미국 진출을 도왔던 블러멘포 갤러리의 화랑주가 고객들에게 다카시의 작품의 매력을 설명할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원래는 납작하고 깊이가 없는 현대문화의 경박함을 나타내기 위해 쓴 용어이며 일본 문화가 세계 문화와 융합하지 못하는 부분을 꼬집은 거죠. 서양 문화의 뿌리 깊은 순수 미술과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대중 미디어와의 경계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다카시는 슈퍼플랫 선부작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서구 미술계의 아시아적인 팝아트를 각인시키고 국제적인 명성을 확보합니다. 지금의 슈퍼플랫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상업 디자인, 일본 만화의 표현, 순수 미술의 신민성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 거죠. 무라카미 다카시는 여러 분야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3년, 2015년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로 4천억 원의 매출 상승 효과를 낸 성공적인 콜라보를 해냅니다. 2007년에는 카니의 웨스트와 공동작업으로 앨범 이미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앨범 이미지 그레쥐에이션은 흑인 힙합이라는 하위 문화를 대중문화인 대중음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라카미 다카시의 인지도는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상업적인 콜라보 말고도 그는 유명 미술관과 재단 등에서 전시하며 순수 미술에서도 명성을 쌓아갑니다. 2002년 까르띠의 현대미술재단에서 개최된 슈퍼플랫 프로젝트의 제2부인 꼴로리아 주전과 무라카미 개인전 가와의 여름휴가를 함께 기획합니다. 이 전시를 보고 마크 제이콥스가 루이비통과 협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2008년 브루클린 미술관 전시를 진행하고 같은 해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컨템포러리 전시관에서 대형 해고전을 진행합니다. 2010년 프랑스 배유사율 궁전에서 전시를 진행합니다. 2015년 도쿄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는데요. 세계 미술사상 최대로 부를 만한 길이 100미터에 달하는 500라 한도를 공개하였고 200여 명이 투입되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된 개인전으로 관람객 31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대중의 무라카미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를 사랑하는 이들도 많고 비판하는 시선도 많은데요. 예술을 흐트러놓고 마케팅에만 능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도전과 과정을 통해 일본 현대미술의 세계 미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위대한 작가는 사신입니다. 푸틴뿌와 함께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토록 유명하고 비싼 작품가를 지닌지 알게 되었죠. 현재 부산에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대형 해고전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